띄치 너가 먼저 찾을 거다 띄치 찾을 거다 오 띄치 안녕 근데 너 뭐하는 거야 우리 네이클로버 찾는다 또또리 숲에서 네이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거든 행운? 응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네이클로버 꼭 찾고 싶어 응 그럼 나도 같이 찾을래 그래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네이클로버가 어디 있지 아무리 쳐져도 안 보이네 응 응 응 응 응 어? 어딨지 어딨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응 어? 어디 어딨지 여기 여기 여기도 없다 어딨지 다시 여기 숨었나 어? 우와 찾았다 나도 찾았다 또또린 또또린 나는 세 개나 찾았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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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씩이나 응 떼구리 떼구리는 어? 쟤 떼구리는 하나도 못 찾았나봐 엄청 속상하겠다 어후 엄청 속상할거야 왜냐하면 너도 속상하거든 솔이 너도 못 찾았어? 응 떼구리아 솔이야 우리게는 아무래도 행운이 오지 않으려나 봐 으흠 으흠 그러려나 봐 으흠 으흠 홉 떼구리랑 소리가 많이 속상해하네 흠 흨 그렇다면 떼구라 솔이야 내꺼 나눠줄게 우와, 이거 우리 주는 거야? 응, 또또리 너네?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 우와, 진짜 고마워, 또또리 떼구리랑 소리가 기분 좋으니까 나도 좋아 또또리가 네이클러버를 하나씩 나눠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있네 맞아, 맞아, 맞아 또또리 넌 역시 좋은 친구야 최고의 친구지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기분도 최고야 소리의 괜찮아, 괜찮아, 나눔의 기쁨 이건 여기에 여기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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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어? 아이고, 우리 딸방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휴, 어휴 어휴, 어휴, 내가 잠을 덜 깼나 어휴 응? 소리 공주님 방? 아휴, 어휴, 어휴 그러면 우리 딸방이 맞는데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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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불러 나 바쁘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바쁘시냐고요 우리 따님이 어? 지금 7시야 아침 7시 우리 손이 아직 잘 시간이라고 으으으으으 그러지 말고 우리 소리도 더 자. 더 자야 돼. 소리야. 어디 갔어? 소리야! 소리 어디 갔지? 소리야! 소리야! 안녕, 나무야. 왜 많이 먹어? 엄마 신발, 엄마 신발, 내 신발, 유리 신발. 아니, 도대체 우리 소리도 뭐 하는 거야? 신발 정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신발 정리까지 하냐고. 이제부터 집안일을 돕겠대요. 뭐? 소리가? 응.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요. 응. 우와.